네, 오늘의 시그널은 휴스트리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하셨습니까? 네, 이 휴스트리이라는 업체가 약간 좀 은둔형이에요. 은둔형 기업이어서 이게 예를 들어 강관으로 유명한 업체가 우리나라에서 세아재강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제일 큰 철광회사라고 하면 포스코라든가 현대제철을 알고 있겠죠. 포스코라든가 현대제철은 여러 가지 제품을 자동차, 조선, 건설, 세 가지 전방산업에 해당되는 다양한 철광 제품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세아재강은 강관만 만든단 말이에요. 흔히 말하는 파이프 같은 거. 그런데 여기서 휴스틸도 지금 세아재강에 이어서 2위 생산량을 갖고 있는 강관 전문 철광 업체인데 굉장히 은둔형이에요. 예를 들어서 5년치 증권사 보고서, 아까 전에 큐브 엔터도 난 레이티드지만 보고서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목표 주가 제시는 안 하지만 내용에 대해서 관련해서 다루는 애널리스트의 보고서가 나오고, 그럼 보고서가 나온다는 건 애널리스트가 그 종목에 관심 있어서 쓴다는 얘기고, 그 소스는 어디서 얻을까요? 인터넷 댓글이요? 아니요. 그 기업을 탐방하거나 그 기업의 관계자들한테 의견을 청취하고 공부를 해서 쓰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뭔가 소스를 줬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휴스틸은 5년 동안 아예 보고서가 검색이 안 돼요. 이거는 뭐냐면 은둔형인데 은둔형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홍보를 열심히 하고 맨날 IR을 하고, 인베스트 릴레이션십이죠. 이 투자에 대해서 관계를 갖고 어필을 하고 이래서 부각이 되어서 그게 좋은 걸 수도 있고 사실 철강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은둔형 보수적인 기업이 많긴 해요. 그런데 포스코나 현대제철은 사실 그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휴스틸이 은둔형이긴 한데 요즘에 조금씩 부각이 되기 시작하고 만약에 회사에서 그런 부분을 약간 자기네가 모자르다고 생각해서 각성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주가에 어떤 도움은 될 수 있겠죠. 지금은 은둔형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반짝거림이 보이니까 얘네는 전혀 어필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모래 속에 뭔가 반짝거리는 게 보여서 언론에서 그냥 다루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자신이 IR을 하고 본격 그런 적극적인 기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각이 되고 있어요. 한두 개씩 뉴스에서 다루다 보니까. 그런데 왜 그러면 다루느냐. 지금 세아재강이 조금씩 떴던 이유가 여기에도 적용이 됩니다. 세아재강이 강관으로 떴던 이유가 러시아가 거기서 파이프라인을 막아버리니까 P&G가 막혀서 이 송유관을 통해서 가야 된다. 미국에서 LNG를 배로 싣고 가서 그걸 송유관을 뚫어서 다시 유럽에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LNG선 관련된 파이프라든가 송유관 업체라든가 유정 뽑는 업체 이런 것들이 떠서 세아재강이 뜬 거고 세아재강 지주는 왜 떴나요. 해상풍력 쪽으로 뜬 거 아니에요. 신재생에너지를 빨리 가야겠다고 생각을 한 나머지 유럽이 계속 드라이브를 거니까. 거기 두 개가 휴스틀이 두 개 다 그게 적용이 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은둔형인데도 불구하고 부각이 되고 있는 거예요. 휴스틸도 지금 마찬가지거든요. 미국 텍사스주 클리벨랜드 신규 공장 설립 및 신규 설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거는 왜 하느냐. 북미의 에너지용 강관 시장을 목표로 현지의 공장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밑으로 뽑아서 그걸 바다에 가서 해안에서 LNG로 바꾼 다음에 실어서 유럽으로 보내야 되니까 미국에서 이 송유관이 개발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휴스틸은 여기 가서 강관 현지 공장을 만들어서 바로바로 대응을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세아재강 지주의 해상풍력에 해당되는 거.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휴스틸이 아예 안 하고 있었던 분야거든요. 뭐냐면 해상풍력 쪽은 조금 더 관 크기가 굵기가 굵은 지름이 큰 게 필요해요. 그런데 이 휴스틸은 세아재강과 달리 이거를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손대기 시작하죠. 어디서요? 이거는 군산에서. 2020년 5월에 군산의 제2국가산업단지 약 7만 평 부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이게 2025년 상반기 최종 완성 목표인데 여기에서 연산 20만 톤의 대구경 강관을 생산할 예정입니다. 이 대구경은 바로 해상풍력 쪽에 많이 쓰이는 강관이기 때문에 휴스틸이 포트폴리오를 하나 추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이게 사실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처음에 촉발된 게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켜서 자신이 PNG, 파이프라인으로 편하게 하던 거를 유럽에 막아버리니까 미국이 거기서 노다지가 난 거예요. 미국이 거기서 유럽에 팔 수 있는 대기가 마련된 거죠. 그런데 우리는 유전이 하나도 없으니 미국처럼 팔 수는 없는데 미국이 그렇게 팔려고 열심히 적극적으로 드라이브를 거는데 재료를 제공할 수 있는 거죠, 부품을. 그래서 여기서 이제 휴스틸이나 세아재형도 갑자기 할 일이 딱 생긴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하니까 또 거기에서 파생된 거. 여기에서 이제 빨리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해야 되니까 풍력, 태양광, 해상풍력 이런 게 뜨기 시작해서 또 한로가 뚫린 거예요. 거기서 휴스틸이 또 이제 그래서 할 일이 생긴 거죠. 해상풍력, 대교형 관관, 신수요처 발굴. 그러니까 처음에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킨 것부터 이 나비 효과가 친 게 휴스틸의 포트폴리오 확대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휴스틸도 지금 가장 핫 이슈인 부분에 뛰어들다 보니 아까 처음에 말했던 것이 은둔형 기업이고 보고서도 제대로 당연히 거기서 안 해주니까 뭐 쏠 수가 없으니까 안 나오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스포트라이트가 새하재강, 새하재강 지주가 활동하는 이 영역에 비추다 보니 그 밑에 옆에 있는 휴스틸도 이 스포트라이트가 옆에 불이 비치는 거죠. 그랬더니 어둠 속에 저기 옆에 있는데 쟤도 비슷한 애 같은데 이러면서 부각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휴스틸이 만약에 지금 북미에 세우는 거랑 군산에 세우는 거, 이 생산 능력을 다 만들게 되면 물론 물론 새하재강도 계속해서 지금 생산 능력을 증설하겠죠. 그런데 지금 수준에서는 거의 따라잡거나 그냥 1, 2, 1을 같이 논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은둔형 기업으로 있고 싶어도 있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휴스틸은 방금 전에 말씀을 하신 대로 소리 없는 강자였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포트폴리오가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가격 전략도 간단하게 볼까요? 네, 여기 그래프도 보시면 거래량이 새하재강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아주 적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이 막대 그래프의 그 크기, 길이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지금 중간중간에 한 번씩 터진 거 말고 원래 평균적으로 나오는 거래량이 거의 난쟁이입니다, 난쟁이. 거의 없는 거죠, 거래량이. 그냥 이렇게 급등할 때만 갑자기 이슈가 불어서 뉴스에 나오니까 빵빵빵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뿅 올라왔잖아요. 여기 보면 이제 2022년도 11월 달이죠. 이 11월 달에 두 번의 고점, 여기에 막힌 거고 그 전으로 가면 여기입니다. 여기 구멍이 뻥 뚫려 있죠. 이거 하락 갭이죠. 이 하락 갭 상승 갭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하락 갭이 이 부분이죠. 여기를 못 뚫고 있는 거죠. 여기를 무려 지금 거의 6개월 동안 뚫지를 못하고 있어요. 6,500원 라인을 여기 하락 갭을 장대 양봉이라든가 아니면 연속 상승 혹은 하락 갭을 메우는 장군복문식의 상승 갭으로 뚫어내야지만 8,000원을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강하고 아까 전에 기본적인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6,500원 돌파가 만약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지니까 여기가 강하게 뚫리거나 상승 갭이 나오면 그거는 추격 매수를 하셔서 8,000원까지 보셔야겠죠. 만약에 거기서 상승 갭이나 강한 에너지가 못 나오고 눌린다 하면 눌림목을 기다리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휴스틸 지금 하락 갭인 6,500원을 뚫어내야 8,000원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